도움이 되긴 하려나? 내가 응원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려나? 아, 힘내긴 해보자고 내 뒤로 도움을... 잃어버려 좋아 아, 방금은 전략의 승리야 계속 밀어붙이자 우리는 플랫위고 털털을 맞추고 구조하기 터미파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ㅋㅋ 이번엔 잔뜩 힐을 만들어볼게요 에이, 탱구다. 잘 안될수도 있지 적사상, 좋아 내 뒤로 이봐, 버틀 자신 있어? 공화 하나 읽어줄까? 공화 하나 읽어줄까? 거기까지 이 기세로 가면 우리가 질 거라는 거 알고 있지? 내 뒤로 위험요소, 제거 최선의 방어는 역시 공격이지 전투방패라고 들어봤어?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! 매주 일요일 업로목